안녕하세요! 뚜입니다. 일단 부모님한테 더 잘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제 강아지를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좋아하면은 저는 택배 오빠 좋아합니다 안녕 내 미래 친구 어 나 내 미래 어 나랑 지금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지금 꼭 잘해주고 나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내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어 트와이스 분들도 많이 많이 잘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잠자고 일어나겠는데 손실하나 요즘은 없다 영화 보기 영화 제목이 너의 이름 사랑해 오랜만이야 3주 정도 됐어 그치 그동안 잘 지냈어? 나 보고 싶었지 그런데 혼자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 그렇지만 우리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빨리 만나고 싶어 나 금방 갈테니까 생각하면서 기다려줘 안녕 커트? 안녕하세요 스위스 우리 모두 다 죽여 그리고 그 날 그리고 그 날 우리 일정도 우리 일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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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너희도 사랑해 아니지 죄송합니다 쯔위 나랑 결혼하자 쯔위 나랑 결혼하자 쯔위 나랑 결혼하자 쯔위 나랑 결혼하자 약간 스마일링 오빠에게도 주는 의미 본인이 있고 저에게도 주는 의미 인 것 같아요 쯔위 나랑 결혼하자 하니깝지 쯔위 나랑 결혼하자 아따,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? 모르시면 안 돼요 저희... 저의 오빠가 똑똑하시네요 해피버스데이 생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해피버스데이 투 유 해피버스데이 투 유 손 다 부르니까 완전 어색해 해피버스데이 투 유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어? 잠시만요 오빠 조명아 왔는데 여보세요? 오빠! 어 왜? 보고 있어? 아, 그냥... 쉼쉼해서... 엄청 보고 싶어요 나, 나, 나 이거... 이거, 이거 설이 켜도 돼? 응! 아, 나 켰어 나 인사해봐 네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박힘태영입니다 네, 수고할게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